광주 전남지역 엘리베이터 탑사시등 영상 전문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후쿠탄의 블루스카이플로어의 후쿠탄입니다. 2014년 6월 후쿠탄의 블루스카이플로어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가 탄생한지 각각 12년과 11년을 맞이해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정말 고심 끝에 이런 일을 결정해서 한편으론 긴장되네요. 이제 제 채널 구독버튼 왼쪽에 멤버십 가입버튼이 생겼는데요. 한 달에 최소 1,990원의 가격으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신시간 채팅 때 팬들 옆에 쿠쿠탄의 블루스카이플로어 로고 배치가 추가되고요. 방방콕콕 엘리베이터 탑사시승을 하러 다니는 저에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멤버십 오픈 이후부터는 특정 명소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탑사 영상이나 레어 모델의 엘리베이터 탑사시승 영상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영상은 멤버십 오픈 이후에도 동일하게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여유되신 분들은 마음껏 가입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엘리베이터 탑사시승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